편의점 심야 물건값 올린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최저임금을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최저임금이 최근에 5% 인상으로 2023년 그때 우리가 9620원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상을 한 대로 업계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못하겠네. 근데 이 편의점 점주협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이 조금 거칠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일단은 편의점 업계에서는 우리도 죽겠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5% 올리면 물건값을 5% 올리겠다. 이렇게 사실 대응을 한 거거든요. 아니 근데 물건값을 관여하는 변수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임대료도 있고 정기료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원가도 있고 할 텐데 아니 인건비가 올랐다고 그대로 다 올라가면 점주도 입장에서는 심야 시간에 어떻게 보면 편의점을 24시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손님은 많지 않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심야 할증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 12시부터 그 다음 아침까지는 물건 가격을 5% 올려받겠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편의점 4대 업체랑 협의를 하겠다라고 협의해서 밝혔습니다. 지금 박수빈님이 택시도 아닌데 심야 할증도 이루셨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5%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물건값을 5% 올린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여기가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이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강한 반발이 합쳐졌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좀 약간 위력 시위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도 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 편의점 입장에서 자정 그러니까 24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는 손님은 적어. 그런데 뭐 어떻게 사람이라도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생의 비용은 계속해서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르면 우리 입장에서는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4대 편의점 업계 업체들은 약간 지금 이제까지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마트 계열의 일부 편의점들은 심야 영업을 안 하는 곳들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예 저희 매장은 뭐 12시부터 몇 시까지는 문을 열게 안 씁니다. 이런 식으로 또 융통성 있게 하는 곳들은 제가 봤는데 이거는 하기는 해도 요금 자체를 가격 자체를 올리겠다는 거니까 사실 기존에 없던 방식이긴 하죠. 기존에 없던 방식이고 사실은 이거를 아니 5% 최저임금 올렸는데 5% 물건값 올리면 어떡하냐 모두 전가하는 거냐 이렇게 또 강한 반발이 나오는 반면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자영업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부담이 간다는 거는 10분 공감하고요. 당연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워질 수 있는 거를 부인하는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궁지에 몰린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목소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최저임금이 5% 올랐다고 해서 심혀물건값을 5% 그대로 올리는 거는 사실은 바른 해결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에 대한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최저임금이 내년 최저임금 아니겠습니까? 아직 최저임금이 현실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이런 협의를 하반기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반발 그리고 어떤 목소리를 크게 내기 위한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 않냐라는 거고 잘 좀 협의가 중간지점에서 타협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저희가 계속 인용했던 게 한국은행 보고서 그때 나왔던 게 핵심이 뭐냐면 일단 원자재발 물가 인상이 오면 하반기에 임금 인상 요구가 있을 거고 그래서 임금이 오르면 다시 그 임금발 물가 인상이 추가로 올 거다. 그래서 이게 내년까지 뭐 한 2, 3단계를 거쳐서 사회 전반의 물가를 올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년까지 갈 필요가 없네요. 네. 일단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인상이 시작되고 있고 이게 뭐 다른 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상 어떻게 보면 내년에 올라갈 것을 모두가 예상을 하면 바로 인상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항상 얘기했지만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징후 중에 하나가 대형 1위 업체들이 따라서 올릴 때 물건값이 전반적으로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상반기와 지난해 하반기부터 어떻게 선두업체들이 계속해서 물가를 올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상당 부분 계속될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령HR님께서 집중해서 듣다가 전철 못 내릴 뻔했어요. 두 분 설명에 빠져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 드릴게요. 일단 그 업체 측 그러니까 편의점 업체 측에서도 사실은 이게 30년 편의점 역사상 처음 있는 할증 요구여서 일단 검토를 한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과연 어떻게 보면 편의점을 많이 이용한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게 좀 관심사이긴 해요. 이게 5%를 내가 11시 59분에 들어가면 싸게 사는데 12시 1분에 들어가면 5% 할증이 됐을 경우에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파는 물건들이 보면 주로 이제 어떤 내구제보다는 주로 이제 생필품 같은 소비재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가격이 저항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지금 물 한 병 필요한데 뭐 할증이라 안 사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밤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대로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박수빈님이 편의점이 편의가 아니라 심야시간에는 불편의점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뭐 이게 정확하게 5% 인상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타협점을 좀 차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편의점에서 파는 물품들이 그렇죠. 그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차를 바꾸고 이런 거는 시점을 자기가 조금 조율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급하게 뭔가 필요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을 전가 부담시키기가 쉬운 구조이긴 합니다. 그래서 생필품이나 우리가 자주 쓰는 물품에 대한 가격은 사실 소비자가 어떻게 보면 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민호님께서 신입생 같은데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감리다님 조금 늦게 오셔서 딩하 해주셨습니다. 딩하. 그리고 MBC 뉴스에도 새로운 신입생 분들 많이 보이거든요.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윤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용주님 하이. 딩하. 하이. 나연 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안녕하세요. 해주셨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딩하 딩하 하니까 또 이세희님 조아무개님도 뒤질세라 딩하 딩하 목이 터져라 외쳐주고 고마운 분들이에요.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편의점 물가 소식 잠깐 봤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물가 얘기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어서 좀 보려고 하고요. 깔루아 밀크님도 딩하 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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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